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박수연 사무국 인턴 기자, 오늘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상점들이 건물 안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서부터 근사한 옷을 살 수 있는 양복점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조선시대에는 보부상이 존재하였고 3일장 5일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출비하였다. 최근에는 단순 장사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하려는 창업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공장의 자동화구로 인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체적인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물결에 응답하듯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투자기관이나 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강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바로 기업가 정신 즉 혁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기술 혁신을 통해 다소 불안정한 길일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정신을 뜻한다. 이때 창조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수행하는 것 즉 사물을 평범하게 보지 않는 행위들을 말한다. 전세계라는 광대한 시장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가 정신뿐 아니라 과거 이론을 공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과거 이론에서 도출된 결론을 현대 국제시장에 적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과거 우리 조상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또한 과거는 현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지필된 논문을 보면 여러 과거 연구들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사례와 이론들을 분석하고 이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의해가 있다. 그렇다면 혁신이란 무엇일까? 이 무룸에 대한 해답은 슌페터라는 한 학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슌페터는 1912년 그의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혁신을 생산력의 결합에 일어난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혁신은 새로운 재화 혹은 새로운 품질의 재화 생산 새로운 생산방법에 도입 새로운 판로의 개척 원료 또는 중간재의 새로운 공급원의 발견 새로운 조직이 실현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는 혁신이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아득히 크다는 것 즉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슌페터에 따르면 이러한 혁신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에 의해 실현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기업가이다. 급변하는 지식경제 기반의 현대사회에서 국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기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는다면 국제시장뿐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만의 경쟁력을 기르고 싶다면 본격적인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억과 정신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갈고 닦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